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정민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계속되는 출산율 저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주목하면 좋을 만한 재개발 지역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하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의 0231번 그리고 백원의 유료문자 샵 3772번입니다. 그리고 이데얼리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요.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얼리 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재개발 이슈부터 핫한 부동산 정보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만날 수 있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일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시간인데요. 일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대표님 그리고 김명경 이사님 자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부동산 공급 과잉 논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 받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으로 좀 다뤄줄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많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네 인구 감소라는 것은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난번 공급 과잉과 같이 해당 문제를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보지 않고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김명경 이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구 감소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수요층도 얇아질 것이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한참 후에 나타나는 일이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이죠.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된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령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우려한 것은 2015년 12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지속,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핵심 수요계층인 자산축적 연령인구도 2018년 이후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 핵심 차익계층의 감소, 은퇴 고령층의 부채 축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계 부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은퇴 고령층이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부채를 레버리징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정에 충격이 발생하고 부채를 원활히 상한하지 못하는 고령 치약 가계가 증가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향후 10년 이내에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가계의 재무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정리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죠? 네, 여기에 한국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비중이 높아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규모 은퇴할 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간접적인 충격이 갈 것이고 부동산은 하락 압력이 커진다고 적은 것입니다. 네, 부동산 하락 압력에 관련돼서는 언론에서 대서특비라면서 부동산 위기설이 그때 한 번 또다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2015년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인구 감소 문제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정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봄 시장을 맞이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한국은행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은퇴하면서 부동산을 정리할 것으로 보았는데 반대로 중장년층의 부동산 구매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나온 한국은행의 2016년 12월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부동산은 더 증가하였고 소득의 여유가 있을수록 부동산을 더욱 많이 구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정리할 거라는 한국은행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대표님? 이는 기본적으로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금리의 장기화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료는 2%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에 보관해봤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천조원이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개인이 투자하려고 접근할 때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큰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안정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은퇴 뒤에 퇴직금으로 창업을 해도 폐업한다는 이야기도 많고 말한 것처럼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으니 부동산은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은퇴 뒤 소득이 없어서 부동산을 매각하리라는 한국은행의 예측과 달리 아파트를 많이 매수하는 세대가 50대, 60대로 부각되었습니다. 네, 소득이 없어서 부동산을 정리하리라고 예상했지만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기보다는 보다 더 안정적인 부동산에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로 인하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축의 자료를 보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총량은 줄기 시작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근래 심각해진 저출산의 영향으로 15살에서 24살의 감소폭이 크게 됐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합니다. 당장 주택 구매와 관계없는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기에는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연령 구조를 분석해보면 어린 학생들이 줄었지 부동산을 구매 가능한 계층은 여전히 수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미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나타났던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 이미 한참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주 소비계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은퇴자들의 부동산 보유가 더 늘어난 것과 같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자체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과는 상관성이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실제로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면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대표님? 부동산 가격이란 것이 한 가지 변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져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장수를 하게 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나중에 진행되는데요. 이는 인구 증가의 잠재적 탄령성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31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수요의 직접적인 대상인 중장년층의 인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앞서 통계로 확인하였지만 은퇴한 뒤에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뒤의 일입니다. 여기에 항상 인구 감소 시점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점점 그 시기가 늦춰지는 것도 있고 국내 외국인 유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인구 감소 문제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최소 2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의사님? 네, 바로 대한민국의 높은 인구 밀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국가인데요. 도시국가나 면적이 아주 좁은 미니국가를 제외하고서 한국은 세계 3위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시 몇 배나 더 높은 인구 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다고는 들었는데 세계 3위나 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인구 수가 많은데요. 그보다 저희가 인구 밀도가 더 높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의 70%가 산악지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더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도시화율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은 82.5%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모여 있는 등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구 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이에에도 주요 대도시에 몰려 있는데요. 정말 향후 20년 뒤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시골 등 지방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정치, 산업, 교육의 중심지인데요. 무엇이 되었던 서울을 기준으로 움직여지다 보니 교통이 좋아지면 빨대 효과로 오히려 서울이 집중하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이며 여기서도 대도시 인구 밀집도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의 감소는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방 부동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실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기형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들은 있지만 정작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도 은퇴를 하는 50대와 60대의 부동산 보유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요를 견인해 주고 있죠. 실질적인 인구 감소는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등 지방에 타격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편중된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전문가라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경제학자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모두 장기 균형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고 비판할 때 그 장기 균형이 되길 기다리다가 우린 죽고 난 뒤라는 거죠. 이에 당장 직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도 지금과 같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그게 언제 다가올지 기다리다가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고 난 뒤가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표현이 좀 무섭긴 한데 그만큼 가슴에 꼭 와닿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만 이를 반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더 많은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막연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들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한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1부 함께 하셨던 김석진 대표님과 김명경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주목하면 좋을 만한 재개발 지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5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